다시 만드겠습니다 야 좀 할 때 제대로 하자 왜 자꾸 다글로 게임하려고 그래 정정당당 정정당당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하자 알겠지? 제발 테라 제발 테라 제발 테라 제발 테라 제발 테라 알스 알탭 자제 부탁드려요 맥심하게 걸리니 아 치킨이 저 새끼 또 들어왔네 와 근데 내가 방금 대기화면이었잖아요 와 이 새끼들 다 테란 고르더라 와 진짜 노양심이다 테란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오우씨 별이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지킴이 저 새끼 진짜 왜 이렇게 나대냐 총 패고싶네 진짜 예스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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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솔직히 이거는 버티는 거는 테란이 좋잖아 여러분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아 진짜 아니 개인전 말고 이런 좀 버티는 싸움 같은 거는 당연히 태라니 좋죠 날씨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니 또 아이띠는 또 어떻게 알아낼 때 이 새끼들 아니 이거 BJ들끼리 스폰해도 재밌겠다 인정? 옛날에 진짜 그랬거든요? 근데 요즘엔 또 BJ들 하려나 모르겠네 아니 전혀 재밌는데 이런거 좀 해야돼 BJ들 요즘은 안할려나? 나 빼고 다 한다고요? 최근에 했어? 아아 아니 나는 했지 나는 했어 나도 옛날에 했어 이거는 나도 옛날에 했어 Aw 네 bank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것도 1등을 500개 해 보자 1등 500개만 해도 비슷할거같은데? 그래? 아니 이 새끼들 너무 조용한데? 아 뭘 웃기야 무섭게 아 우리 그러지 말자 진짜 아 야 그건 좀 심하다 내가 생각해도 아 뭔데 나도 알려줘 아 뭔데 나도 알려줘 아 어 뭐야 쟤 어디가? 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어떤 새끼가 스캔 뿌렸어 아 뭘 자꾸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지킴이 저새끼를 저새끼 아 진짜 시발 놈의 새끼 어 지험군? 아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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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토기 야 진짜 재미없어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 뭐 너네들한테 남는 게 있냐 진짜 아니 이거 솔직히 서든데스인데 니들끼리도 좀 싸우고 해야지 그치? 시발 새끼야 그니까 착하게 살아 이 새끼야 어? 해투? 해투 응 조까? 뭐야 이거 해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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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게네프로 가시죠 형님. 게네프로 가시죠 형님. 게네프.